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정법이라는 반복적인 법적 조언에도 불구하고 9,200만 건의 카드 결제에 대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하드 딥 뉴스하우스 월즈 고객 서비스 장관은 완전히 어안이 벙벙하고 믿을 수 없다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비뉴 뉴스하우스 월즈와 서비스 뉴스하우스 월즈는 2016년 이후 9,200만 건의 카드 결제에 추가 수수료가 잘못 청구된 것을 인정하며 환불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언제 환불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정부는 잘못 증수된 수수료를 환급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고 있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달라고 주민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잘못 증수된 추가 수수료는 3년 면허갱신 시에 71센트 추가 부과와 같은 소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서비스 뉴스하우스 월즈와 레비뉴 뉴스하우스 월즈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고객 한 명당 잘못 부과된 금액은 약 30달러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추가 수수료 징수 문제는 뉴스하우스 월즈주 감사원이 지난 7월 회계 년도를 마감하며 1년간의 부서별 재무 재표를 검토하는 동안 문제를 발견해 심각한 부정 행정 가능성을 놓고 온부즈맨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확인됐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포드캐스트, 구글 포드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포드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